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살아가며 갈등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옳은가 안 옳은가 대충은 아는데 버리지 못하여 고민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호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청년의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안 피우고 싶다는 뜻이겠습니까? 피우고 싶다는 뜻이겠습니까? 딱 표정을 봐도 던지는 질문을 봐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암흑에야 성경에 그러면 담배 피우라는 말은 있더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성도들은 자기 편리에 의하여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고 싶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순종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순종하기 싫고 따르기 싫을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던지는 질문을 보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봐라 담배 속에는 얼마나 많은 바람물질이 들어있다고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 우유에 바람물질이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얼마가 들었다고 하면 그 우유 마시겠느냐? 절대 안 마시더라 그런데 희한한 걸 봤다 그 수많은 바람물질이 들어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악착하지 피우는 그 사람들을 봐라 진짜 따르겠다는 뜻인지 버리지 못한다는 뜻인지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가 봤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비싼 담배를 피우며 웃으며 피우는 사람을 내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 피우고 그냥 뻐근 그리고 버리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을 보며 담배를 피우며 들이켜서 속으로 들이마시더라 봐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무슨 담배 연기 집어넣어 가지고 민방공 훈련시킬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깔깔깔 웃어가면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청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암흑에야 내가 오늘까지 보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도 않고 쉬운 것 같지만 쉽지도 않더라 간단하더라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쉬울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이 쉬울 수도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라 어부들이 많지 않느냐 어부들 그들에게 금을 그들에게 배는 생활이고 생명이다 가족이고 자기 삶의 전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단번에 싹 버려도 아깝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 않더냐 또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 그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왕자다 왕자라면 왕 서열 1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가 올라가야 될 그 왕자의 자리에 다윗이 올라가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인간 편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지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더라 제가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한 가지 딱 정리되는 게 있더라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느 쪽에 생각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더라 남들 다 마시는 거 못 마시느냐 못 마시는 건 바보다 안 마시는 건 능력이다 남들 다 피우는 거 못 피우는 건 바보다 안 피우는 건 능력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능력이라고 하는 건 기도할 때 막 부들부들 떠는 게 능력이 아니다 남들 방언 다 하는데 방언을 못하는 게 바보가 아니다 진짜 능력은 다 할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것 마실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안 마시는 것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것 못 피우는 게 아니라 안 피우는 것 그것이 능력이더라 암흑에야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복교의 소진우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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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